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일부 지역이 꿈틀대면서 오늘 대표님께서 강남권 용산 랜드마크 아파트 신국가 행진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현재 부동산 시장 살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제가 오늘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거래 바닥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 3월 달에 거래가 금매 위주로 되면서 4월 달 5월 달에는 또 재구축 아파트뿐만 아니고요. 강남권역의 구축이나 중축 아파트 중에서도 실거래가 가능한 중대형평의 아파트가 거래가 이루어지면 많지는 않지만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전의 가격대를 넘어가는 즉 신고가가 나온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중에 많은 유동자금이 대기를 하고 있고 아직도 서울권역의 핵심적인 지역의 부동산은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살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강남권 용산 랜드마크 아파트 신고가 행진 계속될까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자료를 보시면 서울의 부동산,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바로미터는 강남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강남권역의 재건축 아파트들, 또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강남권역에서 주변 지역으로 퍼지고 있는 아파트 신고가 거래가 속속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말씀드리면 서초구의 반포동, 레미안 퍼스트지 같은 경우도 중축 아파트를 대표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반폭권역의 아크로 리버파크가 최고가 한강변의 아파트로서 가격대를 선도를 한다고 보시면 뒤에 바로 있는 레미안 퍼스트지. 입주한 지는 한 10년 차가 좀 넘어가고 있지만 대단지의 랜드마크로서의 가치가 살아있겠고요. 50평대 평형이 38억의 실거래가가 돼서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당 거의 6천에서 7천 가까이 거래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서초, 강남, 송파권역에 버금가는 지역이죠. 바로 용산구, 동부유촌동의 한강메이션 아파트, 재건축의 이슈가 살아있는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 50평대 아파트도 32억에 5월에 거래 신고가 됐고요. 바로 옆에 있는 GS자이 아파트도 구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신고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천구 목동의 트라펠리스, 구도심, 양천구 구도심의 아파트에서도 가장 신축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 트라펠리스도 16억대로 거래가 되었고 합정동의 아파트, 신축 아파트들, 한강변의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도 30평대 아파트 기준으로, 20-30평대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신고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강남권역, 특히 한강변 쪽으로 마용성 지역들, 최근에 여의도권역의 MBC 사옥의 개발, 복합개발로 인한 재건축 아파트들의 상승, 또 목동 아파트, 아직까지 재건축을 추진하기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런 이슈가 살아있고 서남권을 대표하는 대장, 지역 종목들은 이렇게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거래가 되면서 전고점, 전에 있던 가격대를 돌파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올해 3, 4월 달에 금매물 위주로 해서 입지가 뛰어난 지역의 랜드마크 아파트들은 거래가 되면서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강남권역의 재건축 아파트에 단지한 매수심리가 용산권역과 한강변, 마용성 지역, 여의도권역이나 목동지역 등 이렇게 입지가 뛰어나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또 역세권 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으로 확산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이런 매수세가 확산되면서 거래가 살아나는지 또 일반 아파트로서 다른 지역으로 거래량이 실리면서 가격대가 올라가는지를 꼭 살펴보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서초, 강남, 송파 지역의 입지가 뛰어난 서초, 강남, 송파의 랜드마크 지역들의 아파트들 이런 재건축 아파트나 대단지, 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폭이 마포권역에서도 마포역과 공동역세권역의 대단지, 또 역세권 중심, 또 한강변 쪽으로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는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신고가 형성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한남뉴타운 지역 중에서도 동부이천동, 또 개발 이슈가 살아있는 한강로 지역, 또 원효로 라인 쪽, 한강변 조망이 가능한 지역의 아파트 또한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동부이천동의 가격 상승폭이 빨라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동구 쪽도 트리마제를 비롯한 서울숲 역세권역의 신축 브랜드 아파트들이 속속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있고요. 성수역과 지역 중심으로 한 구축 아파트들의 아파트 가격들, 또 성수전략지역 정비구역도 매매는 많지는 않지만 시세가 견조하게 버텨주면서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용산권과 여의도권의 통합개발뿐만 아니고요. 지금 랜드마크, 파크원이 지금 건축을 하고 있고 주변 지역의 MB 사옥의 건축들, 또 여의도권역 같은 경우는 한강변의 이슈들, 또 대지 지분이 굉장히 넓고 향후에 상업질의 종상향으로 인한 초고층으로 개발될 수 있는 이슈가 살아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최근에 관심도 많이 높아지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서남권을 대표하는 목동 라인 또한 구도심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이슈에 따른 가격 상승, 또 주변의 신축 아파트들 중심으로는 계약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서울권역 전체적으로 다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가격 상승을 보이는 상황이 아니고요. 지역적인 강남권과 한강변 쪽, 또 목동이라든지 이런 개발 이슈들이 살아있고 전통적으로 가격대가 높게 형성돼 있으면서 실거주뿐만 아니고 투자자들이 선호를 가장 많이 하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신고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서울의 집값, 바닥론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섣불리 바닥에 찍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시장에는 저금리, 특히 미국 또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한국은행에서의 저금리, 특히 최근에 보시면 유동성 장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주변에 지금 정책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을 풀고 있고요. 올해 내년, 내년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SOC 상업에 대한 투자들, 또 GTX, AP 노선, T 노선, 또 B 노선도 예비 타당성 검토를 건너뛰고 개발한다. 또 3기 신도시 내년서부터 본격적인 토지 보상을 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토지 보상만으로 해도 앞으로 3, 4년 내에 거의 80조, 90조 가까운 돈이 시장에 풀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거래되는 지역 자체가 마포권역, 강남권역과 용산권역은 중대형 평형, 마포권역 위주로는 소형평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특이할 사항은 실거래를 할 수 있는 중대형 평형 위주로 거기에 뛰어난 입지와 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맞물리는 그런 지역과 매물들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특히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그런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대응책으로서 부동산의 자산 유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거래가 이뤄진 상황들을 보시면 고액 자산가 중심으로 해서 투자금도 굉장히 커지면서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좋은 입지, 뛰어난 입지와 개발 가치,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니면 역세권 개발 계획들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실거래가가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이렇게 입지가 뛰어나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슈 또는 역세권 개발 계획의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는 이런 투자 가치, 실거주품만 투자 가치는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일권 대표님의 무료 상담 안내입니다. 용산 핵심 개발 지역 소액 투자를 주제로 한 무료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하신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우린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